굉장히 많더라구요. 전부가 많냐.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일찍! 일찍!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에 살고싶은 짠한주택! 덴마크 갑니다. 이 집은 사연이 좀 있어요. 사연이 있는데, 덴마크 코펜하겐도 도심지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집값값 이런게 너무 비싸요. 가족은 가족 수가 많은가 봐요. 아이들과 행복한 도심지에 하는 방법을 찾은거죠. 생각한게 증축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공감이죠. 사실은 돈의 문제잖아요. 돈은 한계가 있고, 공간은 필요하고, 이 집이 너무 재밌는게 건축가 너무 잘했어요. 진짜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흰색인데, 이거는 또 뭐지? 이건 또, 증축입니다. 이게 재미없나요? 나 이 사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증축한거에요. 증축했는데, 티를 낸거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고, 이거 증축한 부분을 검정으로 한건데, 마감이 전 너무 놀랬습니다. 마감이, 이게 마감자가 뭐냐면, 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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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들이 가끔 안 붙이기도 한데, 근데 그게, 메인터넌스가, 예를 들어서 유지가, 그게 10년이 가냐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있대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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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나무루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돈은 한계가 있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루바를 못했어. 그냥 방수지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중축면적이 많은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한층만 올린거야. 원래, 옛날에, 그냥 이런 집이 있었던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중축한겁니다. 옆에 보시면, 딱! 2층 중축을 한거야. 1층은 있었어. 1층은 있었는데, 지붕을 걷어내고, 2층 중축을 한겁니다. 2층 중축을 한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아 이거 천막 아니에요? 방수지야, 방수지. 천막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이거였죠. 이제, 톱나이트 창도 있고 있는데, 이게, 벨로스겠죠. 당연히, 덴마크니까. 나무루바를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게 붙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면, 돈을 벌면, 나무루바를 할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겁니다. 이렇게 생긴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또 배울게 있죠. 온실. 테라스를 온실로 만든다. 처음부터 그냥 온실을 디자인한겁니다. 어차피, 비가 세니까, 비가 세니까, 이 부분은 현관을 증축한거에요. 현관을 증축하면서, 현관위에다가, 온실을 만든겁니다. 오픈, 오픈보다는, 온실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돈 투자하는게, 나중에 온실을 하면 안되요가 아니라, 온실이 더 중요했던거죠. 왜? 이게, 비가 세잖아. 비가 세잖아. 세니까, 이렇게 뚜껑을 덮은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2층에 테라스를 하겠다. 차라리, 지붕있는 테라스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지붕있는 테라스를 하고, 유리창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냥, 끝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집이었는데, 이걸 증축했는데, 방수지야. 방수지. 나에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이게 아까운, 약간, 아무래도, 방수지를 붙여놓고, 마감자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현관이에요. 여기 현관. 현관 위에, 이렇게 온실이죠. 온실. 테라스 위에 뚜껑을, 유리 뚜껑을 덮어버린거죠. 그래서, 온실을 만들고, 기존에 있는, 이런것들은 다 기존에 있는거에요. 있는거 그냥 그대로 하고, 요것만. 요것만. 단층건물이니까. 코펜하겐도 이런 땅이 비싸겠죠. 비싸겠는데, 어쨌든, 새로 짓는거보다는, 그냥 인프라를 그냥 쓰는데, 심지어는, 그냥 살린, 아주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례에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겁니다. 전 주인이, 다 해놓고 간거야. 다 해놓고 간거죠. 해놓고 간건데, 여기에, 이제, 방수지. 진짜,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방수지에요. 방수지. 목자 하신 분들은 알거에요. 아니 어떻게 방수지를 갖다가, 지붕 방수지 있잖아요. 벽까지 붙인 다음에, 원래는 나무루바나, 뭔가 건축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때, 이 자제업체에 제가 미팅한 결과는 뭐냐면, 햇볕에 강화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 할 때, 우리가 나무루바를 붙이는데, 안에 검은게 베이스가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방수지입니다. 고무예요. 고무. 고무가 탄성이 있어서, 못을 박아도, 꽉 잡아줍니다.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제인데, 이걸로 마감을 한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누가, 이거 누가 와서 이거, 잘 모를걸요. 사실은? 어, 이게 징크인가? 징크인가요? 이쁘네. 이거 디자인이 나름대로는, 건축가가 디자인 한 겁니다. 다름대로는 건축가가 나름대로, 예산에 맞게, 아주 이쁘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당, 마당에서 들어가서, 병문도 볼게요. 병문도 보면, 옛날 집은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 옛날 집은 이거였어요. 이거 있는데, 현관이 너무 좁으니까, 현관을 만든 겁니다. 현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여기만, 검은 거예요. 검은 방수지가,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벽돌. 벽돌면인 거죠. 이게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입니다. 벽돌. 보이시죠? 보이시죠? 벽돌. 벽돌이 오래됐죠? 오래돼가지고, 내가 보기엔, 매지 보수를 좀 했겠죠. 했는데,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먹죠. 모서리 부분이, 물을 더 많이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현관만, 현관만 늘린 겁니다. 현관만은, 3.6에, 2.3m에서,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우유깍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유깍. 우유깍을 만든 겁니다. 3.6에, 2.3m, 엄청 큰, 현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뒤, 여기가, 이 사진인 거죠. 이 사진인 거죠. 뒷베란다.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뒷베란다. 아마 옛날에는, 여기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현관 같아요. 여기로 현관이었는데, 보시면, 이게, 현관 같잖아요. 아까, 이게, 처마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현관이 너무 좁으니까, 뭔가 좀, 좁으니까, 여기다,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주방.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 일자 주방이 있고, 옛날부터 나가는 문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여기다, 식탁을, 여기다, 여기는 거실이었겠죠. 사실은. 거실이었는데, 다이닝으로, 다이닝으로 만든 거죠. 여기는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필요하고, 여기는 이제, 공부 방, 겸, 서재 겸, 이런 공간에서, 타라스를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방을 만들 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방. 여기다, 안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침대를 놓고, 복박이장 놓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그래서, 4m에, 3.4m. 괜찮은, 공간이죠. 방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방문이 이렇게 있었나봐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서재 공간. 그 다음에, 다이닝으로 이제, 꾸민 거죠. 그래서, 5m에, 어떻게 보면, 8.6에, 4m. 이 공간을 안방 스페이스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2에, 4.2에, 이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5. 5.2네요. 5.2. 괜찮은, 다이닝이 된거죠. 여기로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거죠. 계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어, 도면하고 좀 틀려요. 현장은,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가죠. 여기로 나가는데, 그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거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침실. 여기에 이제, 거대한 화장실이, 엄청 큰 화장실이죠. 4.7m, 1.9m에요. 엄청 큽니다. 욕조가 있고, 변기가 있고, 세면대가, 두개는 있는거죠. 어떻게 보면, 어, 여기는 새로 진거니까, 증축한거잖아요. 증축한거잖아요. 방도 커요. 3.9m에 4m. 그래서, 이 방이 엄청 큽니다. 여기도, 4.5m에, 3.4m. 엄청 크죠. 하나, 둘, 방 두개. 요게 이제, 온실. 온실이 있는거죠. 사진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현관. 없었던 현관을 만든 겁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현관을 만들어서 들어오면, 외드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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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 장화죠. 기본적으로, 신발 신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장화는 벗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 씻어! 이런거죠. 손 씻고 들어와! 이런거죠. 아이들이 어리죠. 외드거리. 신발장과, 현관에 외드거리. 심지어는, 손 씻고 들어와! 이런거.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현관에서, 뭔가, 방역. 하는게 좋을수도, 아니, 심지어는, 반도체 공장에 나오는, 환기장치, 먼지가 다 빨아내고, 이런거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역할을, 여기서 뭔가를, 정리하는, 그런 현관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집에도, 저희가 현관에, 외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는 그냥, 거기서 차라리, 차라리. 왜냐면, 겨울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세탁소에 보내는게, 날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현관이 꽤 넓어요. 들어오면, 현관을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주방이 보이는거죠. 주방이 이렇게, 사진은, 건축주는, 건축가는, 여기다 테이블을 오라고 했는데, 여기다 테이블을 놓은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현관, 현관, 현관 들어오면, 이런 공간이 있고, 아일랜드, 아일랜드 시탁에, 붙박이, 붙박이로, 정리를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나갔죠. 여기로 다시 나갔죠. 여기는 이제, 막힌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테이블이 있는겁니다. 들어오면, 계단, 계단도, 이렇게 올라가는거죠. 아까 계단이, 사실은 이렇게, 바뀐거죠. 그래서, 계단도 재밌어요. 이렇게, 단단단단,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놀수도 있고, 계단은 이제, 재밌게 연출한거죠. 중간부터, 이렇게, 철물로 잡은겁니다. 이렇게, 망으로 딱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현관문에 옷을 보니까, 아이가 어립니다. 어리니까, 최대한 재밌는 집, 재밌는 공간을, 만든거죠. 그래서, 이런것도 참 재밌어요. 요게 이제, 다이닝, 다이닝으로 이제 한건데, 제가 봤을때는, 건축주는, 거실로 쓰나봐요. 다이닝은 여기다 놓고,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2층, 2층 올라오면, 올라오면, 이 방. 아이 방이죠. 아이 방이 엄청 큽니다. 거기 이제 놀이터, 놀이터 같은거죠. 여기 이렇게, 이런거에 매달려있는거죠. 이것도 재밌네. 이거 뭐, 매달리고, 놀고. 요런거 재미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런데 있는거죠. 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방이 크죠.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fix. 여기 블라인드, long, long. 그래서, 블라인드, 저렴한걸로, 저리 한겁니다. 요게 이제, 테라스, 테라스, 테라스인데, 테라스인데, 장판같은게 있어요. 장판같은게, 그냥 깐겁니다. 장판 자체가, 방수가 되는, 노출형 장판이 있어요. 그 장판을 한겁니다. 화분도 놓고, 물도 줘야 되니까, 혹시나, 그리고 그냥, 덮어버린거죠. 처음부터 덮어버리고, 요건 당연히 위에 있어야죠. 요게, 위에. 뜨거운 공기가, 일로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백이, 일로 바람이 들어와서, 일로 나가야 되는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온실에, 그, 바람을 빼는거는, 뜨거운 공기를 어디서 빼냐, 일로는 안빠집니다. 일로는 안빠져요. 요게 항상 모여있거든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뚜껑에, 뚜껑에 있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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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했어. 온실도 잘 만들었더라구요. 여기를 그냥 처음부터, 아예, 아예, 구획을 해보는거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는 뭐죠? 따라장이, 따라장이, 요런거는,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 댓글에 물어보시더라구요. 온실에,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빼냐? 요거를, 빼는거죠. 요거를 빼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요게 이제, 계단이 이렇게 됐고, 여기로, 도면이 잘못된건데요. 이렇게 돼있죠.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됐고, 여기로 나가게 되어있는거죠. 여기로 나가면, 이제 온실이, 온실이 있는거고, 창문이 두개나 있죠. 뜨거운 공기를 빼야되니까, 그래서, 안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거죠. 요것도, 바닥도 이런, 장판이 나옵니다. 장판이 나오죠. 장판으로 깔아버린겁니다. 하얗게 칠어버린거죠. 하얗게, 창문도 이렇게, 픽스로, 하얗게 칠한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창이, 픽스창이 많아요. 보시면, 이런거잖아요. 이건 옛날창 그대로 냈던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현대창.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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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스. 환기장치를 하겠다. 차라리, 환기장치를 하겠다. 아예, 그 창문이 열리는 창이 더 비싸거든요. 창문이 열리는, 픽스창은 쌉니다. 픽스창은 쌉니다. 그냥 그냥, 열지마. 천장은 열리죠. 거꾸로 천장은 열리고 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올라오면, 여기 계단 올라오는거죠. 그러면, 난간도, 철로 해서, 그냥 망으로, 망으로 처리한겁니다. 딱, 이쁘게 딱. 어차피, 위는 새로 짓는거니까, 내가 디자인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프라이빗한 데는, 막아서 그냥, 햇볕만 들기하고, 굳이 열필은 없는거죠. 방. 아이방. 아이고, 거실. 거실. 거실 부분. 2층에 거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그냥, 방으로 만들어도 되죠. 방, 방, 방. 차라리 1층을 그냥, 뭐, 거실로 써도 되는거죠. 근데, 2층에 거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온실도 있고, 2층에 한거죠. 이렇게, 픽스. 뭘 열어. 열긴. 그래서, 화장실. 아까, 화장실. 화장실도,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보드가 있어요. 화장실 전용, 보드가 있습니다. 타일을 붙이는게 아니라, 이런 보드를 그냥, 톡톡톡 붙인겁니다. 톡톡톡톡 붙인거고, 여기만, 이제, 도장을 한거죠. 이것도 이제, 방수지인데, 방수지인데, 이거 한샘에서 많이 합니다. 이거. 방수지죠. 장판이에요. 장판. 방수가 되는, 장판을 깔아버린거죠. 혹시나. 근데 많은 물을 쓰는건 아니니까, 여기 욕조. 욕조에다 쓰는거니까, 옆으로 하고, 이 창은 열리죠. 이 창은 열립니다. 열린 창도 있어요. 다 알려내리는거 아닌데,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화장실은 아무래도, 화장실은 아무래도, 환기를 해야 되니까, 손잡아 있죠. 아무래도 여기, 스키가 많이 차니까, 스키가 많이 차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고리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아까 그, 방방화장실. 방방화장실. 여기 위에, 에어적이 어둡잖아요. 복도가 어둡니까, 위에 천착. 천착을 낸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었던거죠. 이렇게 있었던, 그거를, 이렇게, 중축을 한건데, 재미있는게, 그 마감이나, 이런것들을 그냥, 냅뒀어요. 그게,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아우, 박수 주고 싶어요. 너무 잘했어. 여기, 여기 이제, 여기 현관. 현관이죠. 현관을 만들고, 그, 테라스. 아, 테라스에, 이제, 온실을 만들어버리는, 아우,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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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괜찮아요. 요건 괜찮습니다. 오늘의, 평점. 덴마크의, 신기한, 중축 사례죠. 디자인, 1.5. 편리서. 편리서.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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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슨 스튜디오인데, 워크, 워크 스튜디오. 발음이 어렵네. 가성비, 짱. 가성비 짱. 가성비 짱. 가성비 짱입니다. 불었습니다. 이런 과감화,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게, 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도, 어떻게 보면, 1층짜리 단층에, 이제, 2, 30평짜리 거의 100%인 단독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중축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방수지로, 그냥, 끝내는 방법. 에너지효율. 좀 크더라고요. 집이 좀, 아니, 돈이 없으시는데, 이렇게 면적을 2층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정책하셨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어우, 우리가 배롭게 많았어요. 배롭게 많았습니다. 평균 7.2점. 7.2점. 높은 점수입니다. 오늘, 덴마크. 덴마크. 그, 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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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전해 볼게요.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테라스. 테라스의 온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